영어권 유학원 영주권 및 시민권자 교포들도 홈스테이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홈스테이는 현지 사람과 결혼한 가정 또는 교포끼리 결혼을 한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고 출신이 같아 가족들이 한국의 문화를 잘 알고 유학을 보내는 사람들의 성향도 잘 이해하여 한국에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도 한국 요리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식사 스트레스도 없고 간혹 학생들이 영어가 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현지 사람과 결혼을 한 가정은 홈스테이 내 다른 구성원과도 현지어로 대화할 기회도 많기 때문에 학생의 의지에 따라 언어를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을 갖춥니다. 해외 교육을 받는 유학의 목적과 일맥상통하게 현지 문화,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싶으면 당연히 현지인 가정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지인 홈스테이는 실제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유학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학사 정보, 숙제 등에 대한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과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더 많이 생각하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 언어에 대한 숙련도도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환경, 문화, 식생활 등에 적응을 해야 하며 현지인 가정에는 홈스테이 룰을 엄격하게 만드는 편이기 때문에 학생이 초기에 잘 적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있어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들에게 추천됩니다.